사랑하는 옛꽃 친구들 어서오세요 옛꽃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나라 꼬마 천국 옛꽃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면 걸어가요 고개를 까딱까딱 어깨를 뒷썩뒷썩 두 팔을 쭉쭉쭉 엉덩이 흔들흔들 부릅끄빙글 두 팔을 모았죠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함께 자녀해요 고개를 까딱까딱 어깨를 뒷썩뒷썩 두 팔을 쭉쭉쭉 엉덩이 흔들흔들 두 팔을 쭉쭉쭉 엉덩이 흔들흔들 내 무릎을 빌리빌리빌들 두 팔을 모았죠 내 마음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함께 자녀요 고개를 까딱까딱 어깨를 뒷썩뒷썩 두 팔을 쭉쭉쭉 엉덩이 흔들흔들 무릎을 빌리빌리빌들 두 팔을 모았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예수님 알면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다같이 일어납니다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예수님 날멘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아멘 том뿍 천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줄 tunnel을 믿습니다 가坑 나는 그의 유일한 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공정교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온디오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아 심장하자에 못만 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판하도록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 받는 것과 고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요 입술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같이 해봐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꼬 친구들 예꼬 가정 가정 일주일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는 네모네모 예배로 우리 친구들은 이 예꼬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며 우리 주님 만나려고 왔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귀한 예꼬 친구들과 예꼬 가정 부모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을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 들어요. 귀는 토끼처럼 쭉 끄세요. 마음은 고래처럼 큰 마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으며 귀하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우 오늘도 맛있는 말씀 먹으러 갈 준비 되었을까요? 네 네 아침부터 뭘 많이 먹어 배는 되게 부른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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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안 먹어 아직 안 먹어갖고 오케 오케 고tha 오케 준비됐어요 오케이 그렇지 예! 하는거 뭐지? 손가락성경 준비 됐나요? 꼬밀꼬밀꼬밀꼬밀 손가락 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 숨길까 어디 숨겨요? 요즘 어디다 숨겼어요? 노경이 아줌마 뒤에도 숨길거에요? 민철이가 아줌마 뒤에 숨을거에요 손가락성경 엉덩이 시작합니다 그렇지 손가락성경 지금 아줌마 마음에 들었어 근데 엄마랑 너무 비슷한거죠 지금 손가락성경 손가락성경 너어라 야 나왔다 그죠 예쁘게 쩡클 예쁘게 쩡클 엄마 아빠 나와주세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하에서 하나입니다 헉 갈라디아서 성장 이십 살절 날승 아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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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수박 수박 커다란 수박 하나 다리 건다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뼈빵다 쪼개니 우리 친구랑 우리 친구랑 나눠 먹고 다같이 하나 둘 셋 아우 시원해 할라님 오늘도 우리 친구랑 수박처럼 달콤 마시는 말씀 드려주세요 똥똥 늙으십니다 아 시원이라고요? 시원에 들어와야 돼요 또 누구? 아 연준이 연준이 얼른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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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어머어머 여기 연준이 다 어디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어? 이게 누구야? 어 야 있잖아 있잖아 내가 오늘 맛있는 떡 준비했어 이거 포도도 웅통 달아 웅통 자 이거 빨리 먹어봐 맛있어 어 그러네 어 꿀떡꿀떡꿀떡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저기 나도 좀 먹어도 돼요? 어? 어 어 저기 쟤 내가 싫어하는 애인데 어떡하지 모르게 나도 쟤랑 같이 먹기 쉬운데 잠깐 어 어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었네 어 바쁜 일이 있어 내가 먼저 갈게 어 나도 갈게 나도 갈게 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해요 이 사람이 별로 안 좋대요 그렇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도 저 사람이 오니까 다들 어디로 갔어요? 아 같이 먹지 나 나가버렸어 왜 왜 날 싫어하지? 왜 나랑 같이 안 놀지? 아저씨 실패 어 이번엔 누굴까 아유 자 나 오늘 오늘 이거 옷 하나 샀잖아 어때요? 아저씨 나 반짝반짝해요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이야 역시 옷은 이렇게 명품이어야 돼 어우 너무 멋져 돈 되게 많아 맨날 저렇게 되게 좋은 옷만 사 어우 좋겠다 좋겠다 사람들이 부자 아저씨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저도요 저기 여기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도 될까요? 어? 어? 아우 쟤 쟤 쟤 저기 누구누구 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아니 나같이 이렇게 좋은 옷이 있고 부자 사람이 얘랑 같이 아우 이곳에 있으면 안 되지 아유 너 저래 부자 아저씨가 저기서 오는 심부름하는 아저씨를 멀리 가라고 하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 가려고 그러고 아저씨가 어땠을까요? 어? 이번엔 또 누굴까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저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음 그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지 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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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음 음 아멘 아멘 사람들이 열심히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그때였어요 어 어 저 저도 여기서 좀 배워도 될까요? 어떤 아줌분이 왔어요 네 그때였어요 에 뭐예요 여자 여자는 여기로만 하네 여자는 여기 있으면 아우 시끄러워 절로 가세요 절로 여자 아줌마 여자 아줌마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가라고 했어요 어디 가 응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데 아줌마 아줌마 속상했대요 이곳은 이곳은 바로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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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교회였어요 이 처음 교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지만 어? 여전히 그곳에서는 어휴 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야 어휴 저 사람은 놀지마 어? 어휴 저 사람은 저기 밖에 저 나라에서 온 사람이야 아휴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야 놀지마 어휴 저 여자 아휴 여자들은 말이야 아휴 같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가 필요해 아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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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시끄러 사람들이 사람들이 서로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들고 서로서로 자기가 필요한 사람하고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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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게 지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우리 바울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로 예수 안에서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모두 모두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모든 사람을 이 사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 아저씨 바울 아저씨 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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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회 사람들한테 알림을 주셨대요 어? 정말? 어? 나 잘못했네 아휴 예수님 말씀을 들을걸 아까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싫다고 내가 멀리 보낼거라고 아휴 나도 잘못했네 나도 어? 나도 그 여자 아줌마한테 막 하나님 말씀 듣지 뭐라 말하라고 저리 가라고 쫓아 냈는데 내가 잘못했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로 서로 사랑할게요 약속하고 약속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다시금 서로서로 사랑해요 서로서로 축복해요 한도 했대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꼬나라에요 예꼬나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있어요 어?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데 누가 왔을까? 어? 누구야? 우리 예꼬친구 리나에요 어? 어? 안녕? 어? 얘는 누구야? 예완이도 왔어 우와! 지은이도 왔어 누구도 왔어? 지은이도 왔어 우와! 여기 누구두야 시완이도 있어 연준이도 있고 다 모두모두 친구 다 놀러버려니까 잡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예꼬친구들이 다 왔어 어디에? 예꼬 나나에 있는 건 이곳에 있는 모든 예꼬친구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 축복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갔다면 지나가면서 저 아이 보면서 사랑해 하겠어요? 지나가면서 연준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하지 축복해 하겠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연준이와 시완이 함께 만나면 뭐라고 해요?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이 말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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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않고 옆에 친구 옆에 이웃들을 보며 사랑해 축복해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마음껏 축복해진 말에 복된 우리 예꼬친구들 모두 셋이 사랑해 엄마한테 베어지기를 자동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옆에 친구 돌보면서 한번 해보자 시작 사랑해 이번에 축복해 축복해 주 안에서 하나님 예꼬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사랑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술로 아끼지 않다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쏙쏙 담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게 해주세요. 서로 축복하기를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 예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는 주님 때문에 넘치는 사랑과 축복이 퐁퐁퐁 솟아나는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이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예꼬나라 예꼬 가정 그리고 우리 예꼬 친구들이 있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이름 찬송해요. 하늘과 땅 모두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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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희망 주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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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내 맘에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망 주신 하나님 좋아 좋아 하나님 좋아 좋아 내 맘에 좋아 좋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칼라리아서 3장 28절 말씀하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칼라리아서 3장 28절 말씀하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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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